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어리석은 일본의 환상 2. F-3은 KF-21과 전혀 비교할 수 없다 3. 모든 거짓된 희망을 끕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5세대 전투기 실전 배치가 공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세계 각국은 각자 환경에 적합한 최첨단 미래 전투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한국항공우주산학하이 도면에서 첫 비행까지 전투기 설계를 놀라운 속도로 진행한 점에서 가장 분명하다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투자는 한국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방국가의 KF-21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여닫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 같고 KF-21은 2026년까지 2000회 이상의 시험비행을 완료한 후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2032년까지 그중 120대가 한국 연공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소식이 일본의 전해지자에도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이 좌절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기존의 F-2 전투기의 후계기로서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F-3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칭으로 정확히는 일본 항공자에 대해 자기 자국산 전투기 F-X 개발 계획의 주인 말인데요 F-3은 F-15J의 제공권 확보, 유지 임무를 승계하고 강력한 센서 융합 및 네트워크 사격 능력으로 적성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에 대항하는 카운터 스텔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슈퍼 하이급 제공 전투기 사업입니다 기술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5세대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이들이 과거 FSX 사업 당시 엔진 북산화를 하지 못해 미국에 의해 끌려다녔었던 그 운으로 자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총력을 쏟을 셈이었습니다 F-2 전투기의 대체 물량으로 100대가량 생산될 예정이었고 개발비만 1.4조 N, N산, 배치 및 수명주 기기용의 CC를 포함한 총 사업 예산은 5조 N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만 한다면 일본이 그들의 바람대로 아시아에서 군사강국으로 우뚝 서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허상에 불과했고 일본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자체 개발한다고 몇조의 돈을 쓰더니 자국 국민들에게 사과한 마디 없이 결국 오큐드마틴이랑 공동개발한다고 통보한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당시 일본 군사업계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동개발이 제2의 아파치가 될 거라는 걸 잘한다 미국은 공동개발할 때 한 번 더 핵심 기술을 알려주지 않는다 엔진룸은 열어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일본 현지 조립당가도 최종적으로는 몇 배는 오른다 우린 미국의 손에서 놀아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애초에 F-2 전투기의 후속 모델로 F-3 개발의 투자를 늘리며 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해 이스비시 중공업 로키드마틴이 함께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적 하이브리드를 원했지만 막대한 예상과 미국의 완전한 기술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애초에 F-3은 시작부터 그저 일본 특유의 검무승만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잘 나타나는 맹점이 두 개 존재합니다 미국 국방 및 국제정치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6세대 전투기를 운운하기에는 5세대 전투기조차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어도 제대로 실현이 될까 말까한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조차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가능하냐는 의문이 든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될 기술들은 아직 검증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는 것입니다 1993년부터 컨셉이 잡히기 시작한 F-35가 실제로 운용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무려 26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에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F-35이 한국의 KF-22처럼 자체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이에 일본은 자체적인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FX 사업을 영국의 템페스트 사업과 아예 합치기로 결정했는데요 실제로 12월 14일 로이터통신은 일본의 FX 사업이 영국의 템페스트 사업과 한계의 단일 프로젝트로 합쳐질 것이며 연말까지 합의될 예정이라고 독점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의 계획이 완전히 엎어졌다고 봐도 되는 상황에 한국의 이번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인들은 겉만 번지를 했던 자국의 실태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일본 군사 전문가가 이번 상황에 대해 분석한 글의 댓글창에서 뜬금없이 한국을 비난하며 그 회포를 풀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의 전략적 겸손이란? 이라는 제목의 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 카이의 신형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국가가 되는 실용 스태스 기록 한국에 있어서는 최초로 전투기형부터 개발한 기념해야 할 기체입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다양한 점에서 일본이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점은 제조사인 카이 스스로가 KF-21을 최신 세대기로 내놓지 않은 점입니다 애초에 일본보다 먼저 실용 스태스 전투기를 완성시킬 한국은 이전부터 군용기의 개발에 정질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 연습기의 KT-1을 1993년에 첫 비행시키고 2002년에 첫 비행한 연습기 T-50은 경공격탕에 FA-50도 포함해 필리핀, 이라크 등 4개국의 수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능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4.5세대라고 취하며 보잉 F-A-18이 F-Sophonet과 유로파이터, 타이풍과 같은 4.5세대 전투기와 F-22 랩터, F-35, 라이트닝 II와 같은 제5세대 전투기 사이의 능력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F-21을 4.5세대로 정의하는 것은 웹홈베이를 사용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KF-22를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데는 성능 이외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굳이 4.5세대기라고 자칭하고 있는 것은 수출의 성공에 의한 자국산업 발전 때문이라고 관측됩니다 높은 성능은 오히려 주변 국가의 군사 균형을 무너뜨리고 긴장을 높일 수 있죠 반면 0.5라고 하는 차이라면 패치 후에 업데이트로 5세대기가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수면 밑에서 어필하기도 좋습니다 여기에 T-50의 수출을 성공시킨 카이의 전략적인 계산을 볼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수출 경험이 없는 일본보다 해외 세일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그는 일본이 한국보다 늦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일본 군사업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국을 생각해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인데 일본인들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신칸센에 맞서 최고 속도를 이었다고 해서 신칸센의 운용 안전을 이긴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적 전투기를 쏘아 떨어뜨릴 수 있는지 쏘아 떨어지는지의 차이일 것이다 움직이는 적을 만들어도 전략상 의미는 없다 국산 음속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기쁜 모양인데 고장, 유지보수,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의미가 없다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 생각하는 것과 써먹는 방법의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는 참고도 위협에도 상대도 되지 않는다 그 비행기 나라? 착륙할 수 있니? 추락은 착륙이 아니야 한국에서만 품질관리한다니 안심이 안 돼 사는 나라가 있을까?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뒤늦게 나올 것이 뻔하다 구입을 검토하는 나라는 KF21의 상태를 보면 그만둬야 할 거야 재밌는 것은 추천 메뉴에서 싫어할까 많이 달린 댓글들은 오히려 정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느새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지고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기술 개발을 늦추거나 일본 경제를 망치고 일본의 경영자들이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돈 드는 기술의 개발을 안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자리를 차지하며 조선, 항공기, 자동차, 전자산업에서도 일본은 거의 따라잡혔다 드론에서도 일본은 유럽과 미국에 10년 뒤쳐져 최근까지 방위성은 중국제 드론을 사용해 기지의 보안이나 공중차량에 사용하고 있어 기지의 정보는 중국에 누설되고 있다고 미국에 지적당한다 최근에는 북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북산화는 아직 한국에 뒤떨어진다 임금도 한국에 더 많이 주고 해외 진출도 한국에 부지런하다 일본의 정치인은 일본을 좀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은 갈라파고스 제품이 특기니까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고 시고용 쓴다 일본의 이상한 자존심이 일본을 이류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싸고 적당한 성과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국가는 얼마든지 있다 자국의 산업 발전이나 기술 향상을 생각하고 있다면 일본보다 훨씬 똑똑하네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한편 세계는 빛 좋은 개살구였던 일본의 F3보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한국의 KF-X 사업에 훨씬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심짝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광고해놓고 별다른 소식이 없는 일본의 상황과 달리 한국은 이미 상당한 미사일 전술과 AI 기술을 접목해 자주 국방을 위한 준비를 빠르고 꾸준하게 해온 결과 KF-21의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찾기에는 한국이 더욱 가성비 좋은 6세대 전투기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세계 업계는 보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일본보다는 KF-X를 몹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심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른 국내 방위산업에도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공군뿐 아니라 해군에서도 일본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다 지난 8월 3000톤 극장보고 1일 일본 하민 도산 안창호함이 본격적으로 우리 영해를 시키는 임무에 투입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그 도산 안창호함이 세계 최장 자망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도산 안창호함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탑재로 세계 최장 자망 성능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알려지며 잠수함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한편 미국이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한국이 제례식 잠수함으로 핵 잠수함에 버금가는 3세대 잠수함을 만들어 또 한 번 화제가 됐는데요 연이어 개발된 신기술로 심지어 핵 잠수함 자체가 갖고 있던 한계마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소식에 한국의 3세대 잠수함 사업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최근 국제 분위기상 3세대 잠수함 사업의 2호 방향이 핵 잠수함 건조로 추진될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3000톤급 장보고 3.1번 함인 도산 안창호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으로 기존의 독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장보고급 손원 1급과는 달리 설계부터 건조 모두 우리 기술로 이뤄졌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이 아닌 젤의식 방식이지만 공기분유 추진체계 AAP를 탑재해 몇 주 동안 수중 작전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도산 안창호함이 세계 최장 잠황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000톤급 장보고 3매치 1성능의 핵심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됐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잠황 작전 중에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20mm 넘는 세계 최장 잠황 성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죠 그에 따라 탐지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여유견도 늘어나 대한민국의 작전 능력이 대폭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산 수소연료전지는 기존의 공기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보다 효율을 높여 독일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장보고 3배치 2에 탑재된 수소와 산소의 양만큼 물속에서 계속 잠황하면서 전기를 생산해 추진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잠수함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와 호주에서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탑재된 잠수함 번조 문의가 이어지며 해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친환경 고성능 연료전지 개발로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동북아 등 해양 세력의 벼락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 잠수함에 비하면 여전히 그 한계가 극명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핵 잠수함의 경우 제레식 잠수함에 비해 속도가 3배 이상 빠르고 더욱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퇴역할 때까지 잠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국에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연이어 개발되며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든 고순도 수소를 잠수함 내에서 직접 생산해 잠황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전력화되고 있는 잠수함은 잠황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고율 연료전지를 탑재하고 연료 역시 고순도 수소를 사용하는데요 기존의 잠수함용 연료전지에 쓰던 수소 저장 기술은 수소를 특수한 합금에 흠수시키는 방식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수소를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사 잠수함 내부에 설치되는 수소 저장합금의 무게당 저장 효율이 낮고 별도의 수소 충전 시설을 통해서만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도에 정박해야 할게 은밀함이 가장 큰 무기라 할 수 있는 잠수함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존 수소저 장합금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잠수함 연료전지형 메타놀 게질 플랜트 기술을 개발해 낸 것인데요 잠수함 연료전지형 메타놀 게질 플랜트 기술은 오픈 기율로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메타놀을 연료로 활용하여 연료 게질 반응을 통해 잠수함 내에서 고순도 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메타놀은 같이 싸고 보관 및 주입 방법을 간단하며 무게당 저장 효율이 매우 높고 별도의 장치 또한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별도의 수소 충전 시설형 필요 없으며 연료 보급 주기를 획기적으로 늘려 잠수함의 자망 시간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잠수함 연료전지형 메타놀 게질 플랜트 기술은 지난 4년간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술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로 향후 국산 잠수함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관계자는 필요시 민간 선박용 연료전지 산업용 연료전지 분야 기술 이전을 통해 수소 경제 사회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잠수함 사업을 넘어 수소 산업 전체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고려대는 수전에 과정에서 수소 생성 청매인전이 금속 기반 나노 청매를 이용하여 수소 에너지를 고효율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려대 연구원들이 개발한 해당 기술을 통해 전기 분해 효율을 대폭 불어올려 수소 생산 자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물 전기 분해 방법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소 생산을 가능케 전망이 밝은 기술로 평가됩니다 물 전기 분해 수소 생산 기술의 핵심은 수소 발생 반응이며 이 반응의 활성이 가장 뛰어난 청매는 백금입니다 그러나 백금은 매우 고가의 청매로 킬로그램당 무려 7만 달러가 넘으며 비활성화도 매우 빨라 사용기간이 사실상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법 자체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되었죠 수소의 상용화를 위해 값비싼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고 우수한 활성을 갖는 청매 소재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왔는데요 우리 연구팀은 청매 소재로 물 전기 분해에 뛰어난 활성을 갖는 몰리브덴과 바나듐의 합금인전이 금속 디칼코게나이드나노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콜로이드 용액 합성법을 이용하여 몰리브덴과 바나듐의 조성비를 조절한 합금 디칼코게나이드 합성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조성비 변화에 따른 청매 활성도를 통해 단일 금속보다 훨씬 뛰어난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슈퍼컴퓨터의 양자역학적 계산으로 안정된 합금 결정구조와 뛰어난 물 전기 분해 청매 활성 메커니즘도 입증했습니다 이를 수소추진 잠수함에 적용하면 다단물을 전기 분해해 저장 중인 산소와 수소의 소모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항을 마친 후 수면 위로 올라와 디젤 엔진을 가동하며 AIP 충전 및 산소를 보급하는 스노클링 빈도를 줄이는 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제레식 잠수함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핵 잠수함 못지않은 잠항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심지어 핵 잠수함이 갖고 있던 문제점까지 해결하며 새로운 게임 체인적 무기 체계로 거듭날 수 있다는 소식어 한국의 상세대 잠수함 사업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조, 운용, 유지에 드는 비용 뿐만 아니라 시설과 교육 훈련에도 천문학적인 경비가 들어갑니다 기술의 확보, 건조, 핵연료의 농축과제 처리, 승조원의 방사능 대처 교육 등 하나하나 엄청난 거금이 들어가며 핵 잠수함 한 척에 들어가는 경비가 제레식 잠수함의 무려 10배 이상에 다릅니다 기존 제레식 잠수함의 최근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동력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무제한에 가까운 잠항 능력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기존 제레식 잠수함의 잠항 기간은 길어야 3주이며 승조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15주 정도 주기로 운용해 왔습니다 최근 개발된 기술로 스노클링 빈도를 15주에 한 번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핵 잠수함을 확보한 것과 비슷한 효용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장보 보상 사업을 통해 2030년대 초까지 도산 안창호함을 비롯한 배수량 3000톤, 4000톤급 이상인 업척의 잠수함을 전력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1, 3번 한배치 1은 연료전지식 AIP 추진 체계를 4, 6번 한배치 2는 리투미온을 사용하는 개량형으로 건조될 전망이며 4000톤급으로 추정되는 7, 9번 한배치 3은 아직 추진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국제 분위기상 3세대 잠수함 사업의 7, 9번 한배치 3이 핵 잠수함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핵 잠수함에 관한 연구 개발은 이미 많은 진척이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크스 동맹이 결성되면서 탈원전 비핵화를 선언한 호주가 미국의 권유로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한다고 발표했는데 한국의 핵 잠수함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서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점치는 기사들이 잇따랐으며 디플로맷, 호링폴리시, 랜드 연구소 등은 한국이 독자가 핵 잠수함을 설계 건조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북한의 핵 잠수함을 개발한다고 밝혔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도 필요함으로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외교 군사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미국은 한국의 핵 잠수함에 대한 열망과 필요성을 지지해야 한다는 사설을 공개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우리 국민들은 2030년 전에 우리 손으로 만든 핵 추진 잠수함을 볼 수 있을 거리라고 장담했는데요 핵 잠수함 도입 여부를 떠나 이미 세계 최고의 잠수함 기술력을 획득하는데 성공해낸 것 같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